데이프 시간 아니!! 벌써 나가면 안돼!! 잠깐만!! 인물을 데려주시오 오 예!! 다들 모셔!!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할 거야 체력 1 남겨 놓으면 어떡할 거야 대격변 각이라고? 아닙니다. 두 개 빼줘. 이거 동차벤 각인가? 아 지룡이 나왔네. 지룡이 나왔으면 한턴 쉬어가죠. 아하! 설마 패치스가? 안 나오는 거임! 정말 놀랍게도 패치스가 안 나오는 거임. 아 이거 툭 치나? 어? 이거는? 점. 아! 붙여놓고. 얼려놓고. 야아. 굉장히 아픈데? 태고를 써 두자. 얼음의 열이 좋고요. 사실 복제해도 괜찮았는데. 불기둥? 오! 빙도 씌웠어. 마치 위험한 척 한 다음에. 툭. 네? 8, 9, 5 쓰냐? 어 근데 피가 벌써 7, 8이네? 한번 쓸어 담으고. 오? 크으.. 너무 좋아.. 너무 강해.. 영원한 사냥이 나온다고? 아 여기서 욕심 한 번 더 낼까? 당연히 내야지. 팝팝업사는 욕심쟁이 되니까 무조건 욕심 내야지. 8코 55 아니죠? 7코 55 됐죠? 이럴 줄 알았으면 드러뽑는 건데. 다 쓸리는 거 아니야? 얼려놓고 한 대 펼자. 욕심 겁나네. 미친듯이 돼. 크으.. 한 장이라도 더 뽑아. 갓 찍히 달려야 된다고요? 다음 턴에. 아이고 도발이야? 달리자 이제. 도발이야. 이거 여기 써야겠네. 아니 벌써 나가면 안 돼! 잠깐만! 아.. 환 Given 아 이거 화염 폰 좀 애매하네. 그래도 가져가자. 사실 법서상.. 그.. 기사상대로 화염 폰 좀 안 좋은데? 입만산 김 루인 투게더 저렇게 찾아도 되겠네요 벌써 위험하다 뱅클리프 나와야 된다 이건 나는 리치왕께 복종한다 와 이거 그때꺼 같은데 발키리 여운광탈 짜 면 와우로 따지면 저어 옛날에 십자군때인거 같은데 발키리 나올 때는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지금 내야겠는데 노려봅시다 노려서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노려봅시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거 다 정리하기 힘들어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오예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한 번다 한 번다 한 번다 아 아깝다 미쳤다 진짜 숭림은 다 하이식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들 모여 아 다들 부여 아 5대 이상 중 살아있는 용 이어 테스윙 죽었고 알렉이 죽었나? 알렉 안죽지 않았어요? 알렉 안죽었고 3딜에 살아있는 용 이어 아 어렵다 문제가 알렉도 죽었고 그리고 데스윙도 죽었다고 해야 되는 건가 그걸? 모르겠네 파파로 사기 쳐야 돼 파파로 사기 쳐야 돼 와 막 간다 막 간다 막 간다 아 맞다 군단에서 죽는군 음 이거 사기 치는 각이다 사기 치는 각이다 사기 치는 각이야 사기 치는 각 사기 치는 각 1쿠 3장 와 거먹 눈물 로고 쓴단 말이야? 말리가 어디서 죽었어요? 기억 못하죠? 죽어라 잠깐만 구원 안갚음이야? 얘라도 죽여줘 명치밖에 모르는 바보 아 이걸로 쳐라 이걸로 쳐라 이걸로 쳐라 이걸로 쳐라 오예 8대 몹스 감사합니다 드로우 한장 아이 3콜 한장 드로우래요 여러분 어? 왜 저걸 치지? 무기 있나 본데? 아 운을 믿니? 너의 운을 믿어? 근데 어차피 화염파 날리긴 해야돼 얼음 안산 영령 죽겠지? 어딨나 영령 죽겠지? 아 아 치룡 곤채 명치 명치 노즈도르마고 알렉스트라자요? 아 이거 이제와서 쓰신다고요? 지금 데미지가 몇인데 지금 5 6 일단 써볼까? 나와라이 요렇게 해놓으면 어떡할거야 체력 1 남겨놓으면 어떡할거야 달이 미래 체력 채워줬네 어떻게 하면 좋나 소집시는 건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 달이 나와라 나와라이 나와라이